전남 여수시 미평동의 한 도로입니다. 많은 비로 파인 도로를 소방대원들이 응급조치합니다. 진도에서는 주택가에 있는 나무가 쓰러졌고, 광양에서는 도로가 침수됐습니다. 영안의 한 주택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담벼락 일부가 무너졌습니다. 호우 경보 시 외부 활동은 자제해 주시고, 위험요인 발견 시 자체 처리보다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119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7월 3일 수요일까지 목포를 비롯한 남부지방의 많은 비가 이어지겠는데요.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확인해 주시고, 기상청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.